자, 뺏는다. 90 데미지. 모른다, 모른다. 모른다, 이건 뺏었다. 이건 뺏었다. 나. 그런 거 있어. 나! 아, 근데 저거 맞아서도 안 죽었어. 어, 107이면 안 죽어. 아, 맞다. 미드리얼 텔도 좋나요? 이제는 텔이 무조건 좋아해. 아니야, 무조건이란 말은 안 할게요. 그러나, 킬판. 어어? 연우는 나오죠? 연우는 나와. 첫 번째 킬은 어쩔 수 없었다 치는데. 뭐? 이 새끼는 좀. 나 텔 타야 돼? 안 타도 되겠다. 환상? 휴터恋도 나오다. 미국 차면 다른 점에서. personas 자연스럽 FreeCFF.. Santa RP oppenti게 잘 옮긴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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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건 뭐야? 하나 더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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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